안녕하세요 방콕물깨입니다 지금 이게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면 태국에서 자동차 세금을 내면 주는 스티커예요 이거를 차 앞에다 붙이고 다녀야 되죠 2561이라는 숫자는 연도인데요 태국은 분력을 쓰기 때문에 표기가 이렇게 돼요 올해가 2562년이니까 이거는 작년 거란 뜻이죠 오늘 저는 올해 자동차세를 내러 갈 거예요 일단 태국은 우리나라처럼 책임보험 제도가 있어요 콜라보라고 하는데 그걸 먼저 가입을 해야지만 자동차세를 낼 수 있어요 자동차세를 내는 곳은 랜드 오브 트랜스포테이션이라고 교통국에 가서 내면 되고요 제 차량은 2000cc인데요 항상 한 3000밭 정도 나오더라고요 올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문제는 제가 이거를 직접 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회사 동료들이 도와줘서 이렇게 내고는 했는데 올해는 제가 직접 하는 거라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가봐야죠 fficiency att- し We are s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방콕의 교통국은 두 개가 있는데 전 여기 수쿤빗에 있는 곳을 더 자주 와요. 여기가 규모가 작아서 길이를 염려가 없거든요. 다시 1층에 내려가니까 담당 직원이 엄청 한심하다는 눈핏을 보내면서 이 문구를 적어줬어요. 다시 2층에 가래요. 인슐렛? 잘 인슐렛. 폴라버? 폴라버는? 저는 폴라버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폴라버는 한글자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폴라버는? 네. 제가 폴라버는 한글자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 폴라버는? 이게 바로 제가 그렇게 노래를 부르던 퍼러버 이렇게 영수증을 발급해줘요 이제 이걸 들고 2층으로 가야 돼요 또 역시 예상대로 나왔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